이번에 함께 풀어볼 문제는요. 우리 2013년 3월 학평 A형 30번 문항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수혈에 있어서 등차수혈과 어떤 이제 수혈의 합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이 많이 담겨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꼭 한번 자세하게 선생님이 천천히 설명을 해줄 테니까 꼭 열심히 좀 먼저 풀어왔으면 좋겠어요. 선생님이 항상 강조하지만 이런 30번 문항은 자신이 푼 풀이와 자신이 충분히 고민을 하고 시도한 그 풀이와 비교를 하는 게 가장 좋은 영상을 이용하는 방법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꼭 도전해 주시고요. 일단 문제를 한번 보면은 첫째 항이 60인 등차수혈 AN이 있대요. 근데 이제 AN이라는 것은 등차수혈인 건데 공차는 뭔지는 모르겠고 그냥 첫째 항이 60이라는 것까지만 알 수 있어요. 그랬을 때 이제 수혈 TN이라는 것을 이렇게 정의를 하는데 A1부터 시작해서 AN까지 더해주는 건데 거기다가 절대값을 씌워버리겠대요. 그럼 결국 얘는 우리가 이제 익숙한 표현 아니야. A1부터 AN까지 더하겠다? 뭐예요? SN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쵸? 그래서 얘는 사실 SN에다가 여기다가 절대값을 씌우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가조건, 나조건을 보니까 T19는 S19의 절대값은 S20의 절대값보다 무조건 작아야 되는 거고 그리고 T20 얘는 S20이 뭐랑 똑같아야 돼? 절대값 S21과 똑같아야 돼? 라는 조건을 주고 있어요. 그랬을 때 TN이 TN 플러스 1보다 그런 큰 상황 그때 이제 N의 최속값과 최대값을 구해봐 라고 했는데 이것도 이제 잘 보시면 사실은 N은 N 플러스 1보다 작잖아요. 그치? 얘는 얘보다 작은데 TN은 TN 플러스 1보다 크대. 우리가 수혈도 어떤 함수의 관점으로 바라본다라고 한다면 이런 표현인 거예요. 얘가 지금 X가 Y보다 작았을 때 FX가 지금 FY보다 크다. 이런 지금 상황인 거죠. 아, 그러면 우리가 결국 지금 구해야 되는 그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이다? 이 지금 F라는 함수, 여기서 이제 TN이란 함수가 TN이란 함수가 뭐 하는 거? 감소하고 있는 그런 N의 구간 자체를 구해서 그거에 이제 최속값과 최대값의 합을 구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이제 문제를 바꿔서 해석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좋아요. 그래서 스타트를 한번 해볼 건데 우리가 이제 이 주어진 조건들 중에서 좀 건드릴 수 있을 만한 조건이 이거 나인 것 같네. 그렇죠? 갓 때문에. 어떤 등식이 등장을 했잖아요. 굉장히 좋은 힌트란 말이야. 그래서 선생님은 이 나 조건부터 이제 스타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나 조건에서는 이제 뭐라 했었냐면 절대값 S20이 절대값 S21이랑 같아야 돼 라고 주어져 있어요. 그러면 그 얘기는 결국 무슨 얘기냐면 절대값이 같다? 그러면 S20이 S21이거나 그쵸? 아니면 부호 차이가 발생을 하는 거지 S20의 마이너스 값이 S21이거나 그쵸? 이 둘 중에 하나인 거잖아. 어? 그럼 이제 케이스를 우리가 분류를 했네. 첫 번째 케이스는 언제다? S20이 S21이었을 때를 한번 보자라는 거예요. 근데 잘 보면 얘네들이 지금 하나 차이밖에 없어. 우리가 이런 관계식을 어디서 많이 봤냐면요. 이 개념을 떠오르셔야 됩니다. 일반항과 부분합사의 관계식을 알고 있어요. 이 AN이라는 지금 식은 SN에서 뭐를 한 거거든? SN-1만큼. 즉 A1부터 시작해서 AF-1까지 더해주는 식을 빼버리면 이 AN 달랑 한 개 남게 될 거거든. 이런 일반항과 부분합사의 관계에 대한 식 자체를 알고 있다고. 그쵸? 근데 이때 조심해야 될 것은 뭐 N값 자체가 E 이상이어야 되는 건데 우리 지금 문제 상황에서는 괜찮아요. 다 E보다 훨씬 큰 거니까. 그러면 어떤 식을 유도할 수가 있겠다? 아, A21이라는 것 자체가 얘가 지금 어떻게 된다? S21에서 S20을 뺀 상태가 될 건데 얘네들이 되게 같다며. 어? 그럼 결국 A21이 뭐라는 얘기야? 얘가 0이네. 됐죠? 그러면 A21이 0이란 얘기는 지금 첫째항이 60이기 때문에 60 플러스 N-1의 D값 자체가 얼마야? 얘가 0이란 얘기야. 공차도 알 수 있어. D가 얼마야? 그러면 D값 자체가 마이너스 3이다. 끝났죠? 그럼 AN을 우리가 완벽하게 지금 다 알고 있는 상황이에요. AN은 어떻게 생겼냐면요. 공차가 마이너스 3인 거니까 마이너스 3N에다가 초항이 지금 60이 나와야 되니까 여기 1 넣어주면 마이너스 3이잖아요. 그러면 여기 63이 이렇게 있으면 되는 거라고. 됐죠? 그래서 AN은 이렇게 생겼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살펴볼 건데 우리가 이제 요 조건은 다 써먹었어. 이제 가 조건을 다시 한번 좀 봅시다. 나 조건을 썼으니까 이제 가 조건을 좀 해석을 해보면 T19가 T20이라고 했어요. 사실은 우리가 이제 AN이란 수혈 자체를 완벽하게 다 알고 있어서 S19, S29 해가지고 부등식 풀면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의미를 좀 해석을 한번 해보자고. T19라는 것은 A1부터 시작해서 A2까지 계속 계속 더해요. 어디까지? A19까지. 근데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사실은 여기다가 절대값을 씌우는 거죠. T19라는 것은. 근데 근데 사실은 A1도 양수고요. 지금 공차가 지금 플러스 D가 지금 마이너스 3이기 때문에 점점점점 값 자체가 어떻게 돼? 줄어들게 돼요. 근데 어찌됐건 계속 양수값이 더해지는 거기 때문에 계속 계속 이 값 자체는 지금 계속 불어나고 있는 상태예요. 근데 그러다가 어디가 됐었을 때 우리가 방금 A21이 0이 된다라고 했었거든요. 그러면 이 A20 다음에 A21이 있었을 때 여기서부터 이제 0이에요. 이 값 자체가. 그 얘기는 무슨 얘기야? 뒤에 이제 A22부터 시작하게 되면 이때부터는 이제 뭐가 더해져? 0 다음에 항이 뭔데? 마이너스 더해지면은 마이너스 3 더해지면은 이 값 자체가 지금 빼기 3인 거죠. 그럼 점점점점 계속 더해지다가 이제부터 어떻게? 점점점점 더해지다가 커지는데 이 값 자체가. 얘를 기준으로 이 21을 더해지는 순간 어때? 값이 이제 점점점점 계속 계속 줄어들게 된다라는 거죠. 음수값이 더해지고 있는 거니까 이 더한 이 값들은 계속 계속 작아지고 있겠지. 네. 그 상황을 이해하셔야 돼요. 네. 지금 보면은 T19라는 것은 여기까지만 더해지는 거야. 안전구간이에요. 다 양수값이야. 그치? T20도 뭐야? 얘도 양수야. 심지어 값도 할 수 있어. 얘는 3이거든. 여기서 지금 0이 됐으니까 얘가 지금 3이었겠죠? 아 그러면 당연히 여기까지 더한 것보다 3이 더 큰 얘가 지금 T19에다가 3 더해진 거거든. 당연히 어때요? 당연히 더 커. 끝났어요. 무슨 얘기야? 지금 이 조건 자체가 가 조건에도 전혀 위배되지도 않고 나 조건에도 전혀 위배되지가 않아요. 이 상황인 거예요. 우리가 지금 구해주려는 상황이.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뭐 하면 돼요?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시면 돼요. 그래서 이때 이제 두 번째 단계에서는 뭐를 구하는 거였었다? 우리가 TN이 TN 플러스 1보다 큰 거를 찾는 거죠. 그쵸? 그러면 그러면 이제 이때는 우리가 이제 감소하는 구간을 찾기로 했는데 선생님이 이제 좀 대충 그려볼게요. TN이라는 것은 어떻게 된다고? 어디까지? 이 20까지? 사실 계속 더해지죠. 그러니까 이 TN값 자체가 계속 계속 커질 거예요. 계속 계속 커지다가 커지다가 이 20이 있었을 때 선생님이 이제 지금 점들을 이렇게 연결시켰다라고 한번 봅시다. 어차피 여기 뭐 19 18 이렇게 이제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21이었을 때는 함수값이 같아요. 왜? 여기서도 지금 0이 더해진 거고 여기서 지금 21은 0이 더해진 거기 때문에 이 값에서 지금 더 이상 값의 진전이 없거든. 그치? 근데 이제 문제는 뭐다? 어디서부터? A22부터 즉 T22부터는요. 이때는 어떻게? 이제 음수가 더해지는 꼴이기 때문에 이거 선생님이 지금 TN 그래프를 그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 찾기 위해서 22부터는 음수가 더해지기 때문에 값 자체가 어떻게 떨궈지는 거야. 감소해요. 그치? 그러다가 어떻게 어떻게? 계속 계속 뭔가가 지금 감소를 계속 할 거라고. 그 다음에는 이제 A23 더해지면 마이너스 6이 더해지잖아요. 그러면 여기다 마이너스 6이 더해진다는 얘기는 또 값 자체가 감소한다는 얘기인 거거든. 근데 문제는 얘가 어디까지 감소해? 뭔가 지금 0이 되는 구간까지 오겠죠. 그리고 나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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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소할 건데 우리는 지금 잘 봐야 돼. TN이라는 것은 이건 지금 선생님이 지금 양수범위기 때문에 그냥 SN이랑 동일시하게 생각한 거죠. 근데 사실은 TN이라는 것은 뭐였어? 얘는 절대값을 씌운 거였다고. 더해진 값에다가. 그러면 절대값을 씌웠다라는 얘기는 이런 음수인 부분을 어떻게 해야 돼? 음수인 부분이 생기면 안 되잖아요. 걔는 우리가 알죠? 얘를 뭐 해줘? 꺾어 올려야 돼요. 사실은 이 SN이라는 건 지금 2차함수의 형태가 될 거예요. 그치? 근데 이 음수인 부분이 어떻게 돼야 돼? 이렇게 꺾어 올라가야 되는 형태라고. 끝났죠? 근데 우리는 지금 어떤 구간을 구하고 싶다? 얘네들이 지금 감소하는 구간을 원하고 싶어. 어디서부터 가능해? 일단 여기서부터 가능하죠. 그쵸? 21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뭔가 지금 0이 되는 이 함수값 자체가 지금 0이 되는 이런 지금 N의 값을 지금 찾아줘야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 값을 찾아주는 게 우리의 포인트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가? 우리 SN 공식 알고 있잖아. 지금 AN 수정을 다 구했잖아. 그래서 SN 공식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SN은 2분의 N에 그 다음에 첫째 항이 지금 얼마인 거니까 첫째 항이 60이기 때문에 거기다 두 배 해주면 120이야. 그 다음에 N-1에 공차가 지금 얼마였었는데 공차가 지금 마이너스 3이야. 그래서 요게 지금 SN인데 근데 이 TN 값 자체는 지금 뭐를 읽는 거라고? 거기다가 지금 절대값을 한 한 장 뜬 거라고. 걔가 뭐가 되는 거? 0이 되는 그 지점을 찾고 싶은 거죠. TN의 함수값 자체가 0이 되는 그 지점. 그럼 걔는 얼마야? 이제 풀어보면 되는 거지. 그럼 얘는 120 플러스 3 그 다음에 마이너스 3N의 N값이 0이면 되겠구나. 그러면 결국에는 N의 지금 얘는 123 마이너스 3N이 0인 거니까요. N값도 딱 떨어지네. 41이에요. 즉 얘가 지금 뭐였을 때가? 41이었을 때가 TN 값 자체가 0이 되고 42부터 되는 순간 지금 음수값이 되는 건데 절대값이 있으니까 꺾어 올려서 여기로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그럼 다시 증가하는 꼴이 되겠지. TN 함수가. 아 그럼 결국 우리가 지금 원하는 그 범위는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겠구나. 라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실제로 이 N값 자체는 어떻게 돼? N이 뭐였을 때는? N이 21이었을 때는 T21보다 어때요? T22가 더 작죠? 그쵸? 요게 지금 더 작고 그 다음에 이때는 어떻게 돼야 돼? 지금? T40은 T41보다 어때? 지금 더 크죠? 그쵸? 근데 만약에 T41이 들어가게 되면 지금 T42와 저런 관계식을 만족해야 되는데 이땐 다시 어떻게 된다고? T41은 T42보다 지금 다시 작은 케이스가 돼버려. 됐죠? 근데 얘는 지금 우리가 원하는 그 상황이 아니지. 그럼 우리가 원하는 그 N의 최대값은 어디까지 되는 거야? 40까지 되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20일부터 시작해서. 괜찮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려는 N의 범위 자체는 20일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다? 40까지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최소값과 최대값의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걔는 얼마야? 61이다. 이렇게 이제 구해주시면 됩니다. 사실 계산과정 이거가 끝이에요. 얘 0되는 그 값만 잘 생각해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선생님 두 번째 케이스는 어떻게 해요? 두 번째 케이스도 한번 따져보시는 게 원래는 맞아요. 선생님이 좀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줄게요. 자 이제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는 얘를 이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을 거니까요. 얘를 한번 살펴보시면 이런 상황이야. 마이너스 S20이 S21과 같은 상황이다. 라고 했는데 그 얘기는 사실 이제 두 가지 얘기가 있어요. S20이 만약에 양수면 S21은 무조건 이제 음수가 돼야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이제 S20이 만약에 음수가 된다고 한다면 S21은 무조건 지금 양수가 돼야 돼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문제에서 주어진 가조건 T19는 이제 T20보다 작다. 이런 조건들도 당연히 만족을 해야 됩니다. 그쵸? 그러면 잘 보면은 사실 이 경우를 한번 봅시다. 이 경우 S20이 음수야? 그 얘기는 이제 A1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더해진 게 A20까지 더해진 게 지금 요 값 자체가 지금 다 음수가 된다라는 거죠. 근데 그러는 순간 여기다가 A21을 더하는 순간 갑자기 양수가 됐다고 그 얘기는 얘가 무조건 무슨 수예요? 무조건 양수여야 돼요. 그쵸? 그럼 결국에는 여기까지 지금 A20까지는 다 음수가 지금 된 상태에서 양수가 됐다는 얘기는 얘가 지금 공차가 양수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갑자기 이제 커진 거잖아. 그치? 그러면 공차가 양수라는 얘기는 다시 말해서 얘가 지금 A1이 60에서 시작을 하는데 계속해서 양수가 돼야 되는데 어떻게 요 값 자체를 다 더한 게 음수가 될 수 있어? 말이 안 되잖아. 그치? 그래서 요런 케이스는 있다 없다, 요런 케이스는 없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럼 결국에는 무조건 S20은 양수고 S21은 음수가 돼야 돼 라는 얘기로 이제 바뀔 건데 그렇게 된다는 얘기는 다시 한번 봅시다. 그러면 A1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는 A20까지를 다 더해지게 되면은 여기까지는 항상 양수야. 그렇죠? 그렇죠? 그러다가 21을 더한 순간 그때 이제 여기까지 더해지면은 음수가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결국에는 지금 요기 지금 A20까지 양수였는데 얘를 더해지는 순간 음수가 됐다는 얘기는 A21이 무슨 수가 돼야 돼요? 얘가 일단 무조건 음수가 돼야 된다는 것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 뭐 T19가 T20보다 작다는 여기는 다 이제 양수 구간에서 얘기하는 거니까 아까 우리 했듯이 사실 S19가 S20보다 작은 거는 만족을 해요. 괜찮아 이거는. 근데 잘 보면 이 A21이라는 값 자체는 우리가 이제 이 부분학과 일반학 사이의 관계에 의해서 S21에서 S20을 뺀 형태가 돼요. 근데 우리가 지금 S21을 뭐라고 뒀거든? 마이너스 S20이라고 뒀거든. 그럼 얘는 마이너스 S20이 두 개가 있는 거야. 음수긴 한데 이 값 자체가 지금 뭐라고? 여기 여태까지 더한 거에 두 배라고요. 말이 안 되죠. 그쵸? 이거 고작 지금 공차가 지금 D인 그런 상황인 건데 어떻게 A20이 여기까지 다 더한 거에 지금 두 배를 지금 갖고 있냐고. 절대값을요. 심지어. 그쵸? 그래서 이런 케이스는 있다 없다? 그래서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판단해 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에서 이렇게 바로 이제 조건이 보여서 이렇게 넘어가는 단계는 굉장히 이제 부드럽게 우리가 해결할 수가 있었는데요. 사실은 이제 이 과정도 따져보면은 얘는 사실은 이런 경우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를 쉽게 판단할 수가 있어요. 선생님이 그걸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한 거고요. 그래서 이 문제에서 포인트였던 것은 사실 이제 AN값을 구하는 과정에서 있어서 이런 이제 일반학과 이제 부분학 사이의 관계를 좀 이제 생각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문제에서 주어진 의미를 잘 살펴본다라고 한다면요. TN이 TN 플러스 1보다 크다라는 얘기는 결국에 얘가 이제 우리가 TN이라는 함수 자체가 감소하는 거다. 근데 TN이라는 함수는 어떤 부분합에다가 절대값을 씌운 건데 우리가 부분합은 얘는 이제 N에 대한 몇 차다? 2차식이라는 것도 사실 알고 있어요. 그런 이제 개념들을 가지고서는 이제 써먹는 거지. 감소하는 구간은 뭔가 꼭지점을 지나는 구간이 될 거다라는 거죠. 그렇죠. 뭐 와래로 블록이든 위로 블록이든 꼭지점을 기준으로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건데 그 상황 자체를 우리가 이제 판단을 해보니까 이 구간이었었던 거지. 그렇죠. 그래서 얘를 이제 얘가 0이 되는 얘를 벗어나게 되면 이제 절대값이 씌워진 형태인 거니까 다시 꺾여 올라가면서 증가하는 함수 형태가 되는 거니까 감소하는 그 구간을 찾기 위해서 이 지금 마지노 점? 마지노 선처럼 그런 점을 이제 계산을 해줬던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훨씬 빠르게 이제 계산을 할 수가 있을 거고요. 이런 아이디어 자체를 접근하지 않고 그냥 식으로 계산을 해서 접근했었던 친구들은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렸었을 그런 30번 문제입니다. 네. 그래서 선생님 풀이로 꼭 기억해 주시고요. 오늘도 복습 꼭 하시고 이 일반항, 이 부분항, 그 N에 대한 우리가 성질이 있잖아요. 다항식의 그 특징 자체를 잘 좀 정리해주면요. 더 완벽하게 이 문제를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화이팅하세요.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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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